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것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많게 돼서 선수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좋아하면서 또 힘들 때나 죽을 때나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한 빨라질 수 있게끔 치료 잘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